이번 웨비나에서는 효율적인 디자인을 목표로 하는 아이솔레이션, 설계의 중요성 및 최근의 기술 동향,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절연 솔루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절연 시스템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에 절연을 추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위험한 전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과전압 상태나 결함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별 또는 국제적인 규격들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성능상의 이점을 위해 절연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그 목적은 전류 흐름을 0 또는 매우 작은 양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절연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절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및 특징, 최신 솔루션을 다룰 것입니다. 절연 전원 공급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 고전압을 다루는 시스템 또는 소형화 및 일체형 시스템 및 센서, 계측 장비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개발자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